안녕하세요.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알고 계시면 청소년 상담 전화번호 1388 또는 사이버1388.kr 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머리삼순내 검색하시면 되고 참기름 화장품이 있는데 참기름 먼저 구매해 주세요. 168. 한 개의 둘레가 52cm인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 다 합해하고 52cm예요. 없으시네. 다섯 개가 그린같이 겹치지 않게 붙였습니다. 이어붙인 도형 전체의 둘레는 몇 cm인지. 자, 1번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하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하기는 4변의 길이 합이 그죠. 하나, 둘, 셋, 넷, 넷, 50cm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는 일단은 정사각형의 둘레 나누기 4를 하면 되죠. 그러면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이렇게 되겠죠. 풀이 과정에 뭐 이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풀이 과정에. 이렇게 한 다음에 52 나누기 4를 하게 되면은 4, 2는 4, 3, 12. 13cm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3cm가 됩니다. 그런데 둘레의 길이 구하는 건 이게 13cm가 그죠. 이게 몇 개인지만 알면 되겠죠. 1개 2개 이런 길이 또 3개 4개 5, 6 그 다음에 이거 7 그리고 8 그 다음에 9 11 11 12 12개가 되죠. 그죠. 13cm짜리 여기가 축축축 세니까 13개가 됩니다. 둘레. 그죠. 12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전체 둘레는 둘레는 하나의 길이가 13cm짜리가 12개가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13 곱하기 12를 하면 됩니다. 13 곱하기 12를 하면은 2, 3은 6 1은 2 1, 3은 3 1은 2 156 156이 되죠. 그래서 답은 156cm가 됩니다. 161번 크기와 같은 마룸모 9개의 둘레합이 마룸모 9개 마룸모 9개면은 마룸모가 이런 식이죠. 마룸모 이게 주기가 몇 개? 9개 합이 250이래요. 전체 다 합하니까 250이. 그러면은 마룸모 한 변의 길이의 구하기인데 마룸모 한 변의 길이의 마룸모의 둘레 그죠? 둘레가 있다면은 한 개 한 개 이건 한 개 있다. 이래죠. 마룸모의 둘레한 다음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러니까 나누면 되잖아요. 됐죠? 자 그런데 마룸모 마룸모의 둘레있죠. 이거 한 개 마룸모 한 개 둘레있죠. 9개가 이루어진 게 지금 250이니까 마룸모 한 개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252 나누기 9를 하면 마룸모 한 개 요거 요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게 나오겠죠. 딱 한 개 된거죠. 이렇게 되죠. 나누게 되면은 9이 18 18 하면은 72 9 8이 72 28 센티미터가 나오죠. 오죠. 18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룸모의 이제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는 자 한 변의 길이 이게 좀 다 28 센티미터니까 뭐라 하면 됩니까? 28 나누기 4를 하면 되죠. 오죠. 그러면은 7 센티미터가 나와죠. 그래서 답은 7 센티미터가 됩니다. 162번 넓이가 221 제곱미터입니다. 가로가 17 미터인 자 넓이가 그려보세요. 도형을 항상 그려봐야 됩니다. 221 제곱미터래 그런데 이제 가로가 17 미터래 이 경기장의 둘레는 몇 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구하는 건데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더하기 그죠. 이게 가로죠. 이게 세로죠. 가로가 두 개 있죠. 그죠. 그리고 세로 세로도 두 개 있고 그러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 한 다음에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한 다음에 그죠. 둘레의 길이 그죠. 세로를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죠. 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162번 같은 게 됐죠. 네. 풀이 과정 써봅시다. 자 넓이가 221이니까 넓이는 가로 곱하기 가로가 17이죠. 7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리고 넓이는 지금 뭐로 주어있습니까 221이죠. 221은 17 곱하기 세로죠. 어 그러면 세로는 221 나누기 17을 해주면 나오겠네요. 자 221 17 1 17 51 11 321 321 321 5 0 뭡니까? 그래서 이거는 13 cm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장의 둘레 경기장의 경기장의 둘레는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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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이죠. 더하기 세로 13 되고 곱하기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7 더하기 13은 30되고 곱하기 2는 60이 되죠. 60 cm 가 되죠. 센티미터 미터입니까? 이거? 어 죄송합니다. 센티미터 이거 미터죠.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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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미터 가 되죠. 단위 잘 맞춰야 됩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단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60 미터 가 됩니다. 자 163번 이거 별표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많이 어렵죠. 지안이는 둘레가 16미터인 가장 넓은 지사키 모양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둘레가 16미터래. 그러면 둘레가 16미터란 말은 이렇게 되어서면 가로 세로 가로 세로까지 되는거죠. 그럼 이 전체 이게 합해고 16미터래. 그러면은 가로 더하기 세로는 두개씩 돼서 16미터 그냥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하면 이거 몇 미터 됩니까? 8미터 되죠. 8미터만 되면 되잖아요. 이거 들고 16미터에서 나누기 2를 해서 8미터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지안이가 만들 수 있는 울타나 넓이는 몇 제곱미터인지 풀이가 됐어요. 자 이거는 중동부 가서도 중학교 공부를 하셔야 될 건데 있어도 좀 어렵습니다. 당연히 고등부로 이어지는 이 문제인데 매우 중요하네요. 이 문제는. 자 이거는 중동부 고등에서도 아주 어려운 쪽에 시킵니다. 어려움 이 문제는. 자 둘레가 주어진 직사각형이 가로와 세로의 합구하기인데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두 개 합한 것 다른 것은 직사각형의 둘레 전체 둘레 있죠. 길이에 2를 해주면 되죠.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16미터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다하기 세로는 8미터라는 알 수 있죠. 그죠.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가로다하기 세로는 16 나누기 2를 해서 8미터짜리를 만들면 됩니다. 자 그다음부터 이제 자 이 문제 자 가로 세로 자 이렇게 꺾고 합니다. 물론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이와 똑같이 큽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에서도 똑같은 과정으로 높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잘 알게 되면 조금 많은 도움이 되죠. 조금이 아니지. 굉장히 좋은 문제는 이 문제는. 자 이렇게 되었고 젊은제 가로다하기 세로가 8이 돼야 되죠. 젊은제 생각나는 거는 8이 되는 거는 우리 1하고 7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넓이를 볼까요. 넓이 넓이 단위나 당연히 제곱 미터고 이거 미터고 이거 미터겠죠. 그죠. 미터를 옆에다 적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적지 마시고 그러면 넓이 다음에 제곱미터 적었듯이 가로도 이거 미터 당연히 필요하면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1하고 7 자 1하고 7일 때 넓이는 7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2 이제 1 했잖아요. 2 다하기 5 하면 7 되잖아요. 그죠. 아 2 다하기 지금 8만 들으니까 헷갈리십니다. 실례합니다. 2 다하기 6으로 해야 되죠. 그래야 8이 되죠. 그럼 이거는 2 6이 12가 되잖아요. 12가 되죠. 음 좀 크졌네요. 그죠. 크졌는데 다시 또 있죠. 뭡니까? 3하고 5 그럼 3 5 15죠. 그 다음에 4로 올리면 4하고 8 되려면 4 4 4 16이 되죠. 그 다음에 5가 가면 5 3 15 뭔가 되풀이되는 것 같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죠. 6 5 6 6 6 다음에 2 그 다음에 7하고 1 8은 안 되잖아요. 8하고 0 되어버리니까 그거는 넓이가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로가 8이고 세로가 0 대비는 이거는 넓이가 없습니다. 넓이가 사라집니다. 어 넓이가 사라진다는 말은 부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피도 뭐 가로 있어 가로가 뭐 이렇게 사고 2인데 높이가 없어 높이가 0 이것도 부피 없습니다. 부피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 하지 않은 이승입니다. 자 이거 6 2 12 7은 7 그래서 8하고 0은 안 되겠죠. 이거 안 됩니다. 됐죠? 여기에서 가장 넓은 넓은 거는 이거 16이죠. 됐죠? 그래서 가장 넓죠? 그래서 답은 16 16제곱미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64번 오른쪽 사다리꼬 기형, 미연, 디글, 리얼 있네요. 사다리꼬 있네요. 사다리꼬 넓이는 120이래. 120이고 평행사변형 기형, 미연, 비엄 평행사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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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넓이를 뺀 나머지 부분의 넓이는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는 거네. 이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의 넓이 구하기 나머지 부분의 넓이는 사다리꼬 기형, 미연, 디글, 리얼, 에서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기역 미역 비역 시옷의 넓이를 이거를 빼주면 되죠.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 기역, 미연, 비엄, 시옷의 넓이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딱 보이간 다음에 시옷의 넓이는 이 길이 알면 되잖아요. 이 길이 그죠? 이 길이 기역, 시선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13 빼기 8 하면 되죠. 8 하면 이 길이 나오고 자 높이 높이는 이거 10이죠. 그죠? 이거 10이죠. 곱하기 10을 하면 되잖아요. 자 넓하게 되면 이거는 5 되고 이거는 곱하기 10이 되죠. 그러면 50 자 단위 단위 제곱미터죠. 제곱미터 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나왔죠. 나머지 부분의 넓이를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죠? 총 아까 그 얼마였죠? 120 이랬죠. 그죠? 넓이는 120에서 50을 빼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7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답은 70 제곱미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6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4 14 14 14네 정사각형 안에 4변의 가운데 리어 그린 가운데 네? 가운데 며기가 뭐 7 이란 소리 그죠? 7 다이기도 7 마룸모의 넓이는 매 제곱 센티미터 엔지 고아 쇼 이랬죠. 그죠? 자 마룸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마룸모의 저거 보죠. 이거 풀이 과정은 여기 밑에 마룸모 저거 쳐다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마룸모의 두 대각선의 길이 있죠? 두 대각선의 길이는 길이 보세요. 대각선 요거죠? 요 길이는 요거 같습니까? 요 길이는 요거랑 같잖아요. 같죠? 그러니까 마룸모 두 대각선의 길이는 경은 한 변의 길이가 같죠? 같죠? 그죠? 그러면 마룸모의 늘미는 마룸모의 늘미는 그러면은 한 대각선 요거 14고 요거 14겠네. 그죠? 14 곱하기 14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14 곱하기 14 14 196 나오죠? 446 414 1 414 1 2 1 1 196 맞죠? 이런거 묘입니다. 14 곱하기 14 이런거는 나누기 2 는 2 9 18 2 8 2 8 2 16 그럼 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어 제곱 센티미터 맞죠? 단위 센티미터가 그러면은 답은 98 제곱 센티미터를 적으면 됩니다. 166번 오른쪽 사다리꼴 기역 니은 디글 디얼 어 사다리꼴 그러니까 이게 평행하겠네요. 이거 두께가 이렇게 평행 넓이가 270이래 그러면 미음 미음 비읍 디글 리얼 의 높이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미음 비읍 디글 리얼 높이 여기를 구하는 거예요. 몇 센티미터 풀이 과정을 쓰시고 그러면 사다리꼴 사다리꼴 기역 리언 디글 리얼 넓이 넓이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12 다하기 18 그죠? 18 곱하기 그 다음에 어 지금 우리 기응 리언 디글 리얼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 요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리언 디글 높이 높이인데 자 이거를 빨간 거 네모로 할게요. 네모 그죠? 높이 네모 해야 되죠? 그리고 나누기 2를 하면 나와야 되죠? 자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27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계산하면 되죠? 이거 30이죠? 30 곱하기 네모 넌 자 이거는 그냥 여기다 곱하기 1을 합시다. 540이죠. 이거는 계산이 좀 공짜고 붙어갖고 빠를까요? 이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0을 재게 되고 그냥 네모는 네모는 그냥 여러분들은 540 나누기 30에도 빠르게 계산하잖아요. 그쵸? 간단하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는 4비는 3 3 8 2 24 자 이렇게 나오죠? 18cm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18이란 소리죠? 이거 18이면은 여기는 우리가 파란근 네모 파란근 네모로 원래 구하는거죠? 답은 파란근 네모는 그죠? 18에서 18에서 빼기 요거 10을 해주면 되잖아요. 10을 해주면 나오네요. 어 그러면 바로 파란거의 길이 요 8 cm가 나옵니다. 요 8입니다. 자 요것도 별표 3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이렇게 8 cm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167번 오른쪽 다각기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인지 보는거잖아요. 자 이거 좀 복잡한데 자 색칠한 부분의 그 넓이는 잘 보세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넓이는 지금 그 저 보이는거죠? 제일 큰거 제일 큰 삼각형 잔인 이만한거 그죠? 그죠? 자 이만큼 그려볼게요. 이거는 이 높이가 얼만큼 됩니까? 이 높이가 8다기 4다기 3이죠. 그죠? 8다기 4다기 3이 되는데 15가 되죠. 15미터가 됩니다. 됐죠? 15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요거 10미터 자 이 도형에서 이거에서 뭘 빼면 되니까? 빼기 빼기 요거를 일단 하면 되죠. 자 이걸 뺍니다. 좀 요만한거를 요만한거 저거는 높이가 얼마입니까? 높이 4다기 3이어야 되죠. 여기가 7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10이고 자 이러면 됩니다. 자 그려놓고 자 빼고 없애면 안되죠? 왜? 이만큼 또 더해줘야 되잖아요. 이만큼 이 도형을 또 더해줘야지. 그죠? 아이고 이거 뭐 별표는 얘기해야 되죠. 그죠? 자 요거는 높이가 3이죠? 3이고 50절이 자 이런 과정을 그쳐야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그죠? 요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 표시를 좀 하고 싶어서 말로 좀 표현을 해야 되죠. 그죠? ㄱ 이런 풀을 보면 요렇게 해놨다. ㄱ ㄴ ㄷ ㄹ ㄹ ㄹ ㄹ ㄹ 그죠? 뭐 여기 점 요한거는 ㄹ 이러났나 일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ㄱ ㄹ ㄹ ㄹ ㄹ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자국차게 보면 삼각형 ㄱ ㄹ ㄷ ㄹ 늘이를 구해왔고 그 다음에 빼기 늘비를 구해왔고 그 다음에 빼기 삼각형 누굽니까?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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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 다음에 ㄹ ㄹ ㄹ ㄹ ㄹ 또는 ㄹ ㄹ ㄹ ㄹ ㄹ ㄹ ㄹ 그쵸? 그러면 넌, 자, ㄱ, ㄴ, ㄷ의 넓이는 가로, 밑병 곱하기 높이, 10 곱하기 15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밑병목 빼기 ㄴ, ㄷ, ㄹ, ㄹ은 10 곱하기 7 나누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 10 곱하기 3이죠. 10 곱하기 3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자, 넌, 자, 이거 이렇게 해도 된대죠, 제가? 5, 5, 25, 75, 빼기,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5, 5, 7, 35, 이것도 이렇게 나눠줘요, 그냥. 5, 3, 15, 는, 75, 40 더하기, 15는 55가 되죠, 그죠? 그래서 55 제곱미터가 됩니다. 168번, 테셀레이션, 아, 이거 뭐, 통합교과 과정 이거는 좀 재미있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테셀레이션, 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테셀레이션이란, 똑같은 모양의 도형을 이용해 빈틈이나 겹침없이 평면 또는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네, 테셀레이션. 자, 다음과 같이 정삼각형, 축구공에서 많이 보인다, 그죠? 정삼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 사다리꼴 있고, 그죠? 정사각형 있고, 삼각형 있고, 정삼각형 있고, 정삼각형, 사각형, 사각형 있고, 정삼각형 있고, 정삼각형, 사각형, 사각형 있고, 정삼각형, 사각형, 정삼각형이네. 자, 맞는, 테셀레이션에서 사용한 도형, ㄱ의 넓이, 어, 이, 정사각형이죠, 넓이. 어, 그러면은, 요거 봅시다, 몇 제곱 센티미터, 자, 도형 ㄱ의 한 개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입니까? 5 센티미터, 그죠? 5, 5, 그죠? 그러면은 5 곱하기 5 하면 되죠, 그죠? 25 되죠, 그죠? 그럼 25 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그 다음에 사용한 ㄱ의 넓이 합은, 어, 사용한 ㄱ의 넓이 합이죠. 정삼각형이 몇 개 되는지 하는 거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 8, 9, 10, 11, 12, 13, 14, 15개 이용했죠, 그죠? 그러면은, 넓이는 25 곱하기 15개, 이러면 되죠, 그죠? 25, 15, 15, 15개입니다. 그러면 5, 25, 5, 20, 12, 1로는 5, 1, 11, 2, 375, 375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375 제곱 센티미터라고 답을 하면 됩니다. 169번 은진이네 모둠은 동아리 활동시간에 당과 같은 모양의 백화거리를 하였습니다. 색치는 부분 중, 가 조각은 나 조각보다 몇 조각이 더 넓은지? 아, 훌륭한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좋아서 굿, 그 문제는 은진이네 모둠은 동아리 활동시간에 당과 같은 모양을 했고, 가 조각은 나 조각이 더 넓은데, 읽었고, 읽었죠? 자, 가를 보게 되면은 가 조각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이랬죠? 자, 이 동형을 보게 되면은, 1제곱미터가 되어있는데, 한 길이 1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일단은, 이를 딱 쪼겨보세요. 쪼개게 되면은,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까지가 1개, 2개, 3개, 4개, 5, 6개죠? 6개를 차지하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1제곱미터라는 말은, 하나가 1미터라는 소리겠죠? 이게 1미터, 그죠? 두 개 곱하면 1제곱미터가 되잖아요. 그리고, 높이 높이는 하나, 둘, 세 개 이거 세 개가 되죠? 3이 잘 안 보이네, 여기는 세 개가 됩니다, 그죠? 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이거는 직각상각형이죠, 이거는 자, 이거를 1번이라 합시다, 우리 이거 2번 상각형, 직각상각형은 자, 이 직각상각형 여기는 3이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가 조각의 넓이는 1번 상각형 다하기 2번 직각상각형 넓이를 합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1번 갑시다 1번은 6 곱하기 3 나누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저거는 4 곱하기 3이죠? 2번은 4 곱하기 3 나누기 2 자, 이렇게 해도 된댔죠? 이렇게 해도 되고 6, 3, 18 한 다음에 2 나누기 9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하고 3, 3은 9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나눠도 됩니다 6은 15 제곱 미터가 됩니다 자, 나 조각의 넓이도 저렇게 잘라서 합해봅시다 나 조각의 넓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짝 자르고 나면 이렇게 짜리겠죠? 됐죠? 그러면은 이, 이거를 뭐, 3 4 이 사각형을 5번이라고 합시다 됐죠? 편리상 위에다 좀 적을게요 나는 요거 3번 넓이 4번 넓이 5번 넓이잖아요, 그죠? 는 자, 3번 넓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1이잖아요 1 제곱 미터잖아요, 그죠? 여기 1이고 여기 1일 거니까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1이고 여기가 3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 둘, 셋 여기가 3이죠 높이가 자, 그러면 더하기 윗변 길이 1 더하기 3 곱하기 높이 3 그 다음에 나누기 1을 하면 되죠 더하기 자, 이거는 밑변 길이를 이걸로 하면 되겠죠, 그죠? 이상하게 5번은 그러면은 1개, 2개 3개, 4개, 5개 5죠? 그죠? 5니까 이 길이가 지금 5입니다 그러면 5 곱하기 높이는 이걸로 하면 되죠, 이거 연장성과 직각, 그죠? 이거 2가 되죠 이렇게 되죠 나누기 2 이러셔도 됩니다 밑변이 이거 되고 높이가 2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계산하면 되죠? 1 더하기 이거는 4죠 4 곱하기 3 나누기 2 쭉 됐죠 더하기 이거는 5, 2, 10 나누기 2 해가지고 5를 적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5를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1 더하기 4, 3, 12 나누기 2 하면 6 더하기 5 는 12가 되죠 그러면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여기는 12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색칠한 부분은 가조와 나조와 보다 몇 제곱미터 더 넓습니까? 이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15에서 12를 빼면 3이 나오죠 3 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